아유 긴장되네 긴장됩니다 아 지금 출장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9번이라 9번, 8번, 7번, 8번, 제가 2번 지금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호바이콘 팀 저분이 홍대기, 홍대기님이 출발하실 거고요 홍대기님 출발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전운전 완주를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계속 제기하고 있으시다가 저희가 말씀하시면 출발할게요 네 혹시 헬멧 배트 매셨죠? 이게 5초 전에 출발할 수도 있어서 계속 준비하고 있으셔야 되세요 네 아유 긴장되네 네 파이팅! 30초 전이네요 예 30초 전 20초 전 10초 전 10초 전 4 3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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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7 10 11 11 12 12 16 15 16 16 16 하자 여기가 마에보관이야. 여기가 마에보관이야. 꼬리지 지났어. 여기가 마에보관이야. 페인트하기가 잘하더라구요 다행이다. 일하는 게 잠시 힋린다. 일하는 게요? 일하는 게요? 일부, 일하는 게요? 일하는 게요? 일하는 게요? 어떻게 해야지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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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정신이 안 없어 여러분 완주했습니다 이제 2차전 시작을 할거구요 아 2차전에는 아까 1차전때보다 조금 더 파이팅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할게요 아까 1차전때 나름 좀 완주를 목표로 하다보니까 약간 액셀링을 조금 늦게 밟은 그런 감도 있었어요 1차전때 코스이탈 한번 해가지고 아 그 코스이탈만 안했으면 3위였는데 아깝게 6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번에 2차전때 좀 더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1번 선수가 저기 첫번째 코스에서 코스이탈 한번 됐네요 첫번째 코스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파이팅 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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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차전 파이팅 파이팅 5 3 3 2 1 출발 한글자막 by 박진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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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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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! 좋아! 잘 봐! 확실히 빠르다 아까보다 빨라 빨라 빨라! 빨라! 오... 네,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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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분 50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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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이번 경기일이